이번 시간은 페이지 16페이지 적설하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설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단기하중에서 대표적인 적설하중 건축물에는 간혹 발코니가 돌출했을 때 샷을 안치게 되면 발코니에도 눈이 불어닥칠 겁니다 그래서 쌓인 눈의 하중이죠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미치는 양이 바로 적설하중 스노우로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의 내렸죠 쌓인 눈의 충량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적설하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적설하중 2번에 보시면 적설하중은 단기하중으로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하중으로 보지만 다설지역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문에 다설지역 다설지역은 최심적설, 수직적설기표가 1m 이상 되는 지역을 다설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눈이 1m 이상 사이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설지역이 아니겠죠? 일반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설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적설하중은 3번에 보시면 적설하중 계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의 단위 중량 눈의 단위 중량은 적어있다 되죠? 얼마나 습도가 높아요? 습기를 많이 함유해져서 눈의 무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잘 뭉쳐지는 눈이 있고요 눈이 잘 안 뭉쳐지는 눈이 있죠? 그러면 잘 뭉쳐지는 눈들이 보통 무게가 무거워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 적설 양에 따라 달라질까 합니까? 여기서 5cm 오는 것하고 15cm 오는 것하고 1m 오는 것과 달라지죠? 그래서 적설 깊이 적설 양하고 특히 지붕의 경사도나 형상이죠? 특히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적설하중의 경우는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일 때는 지붕의 형상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설계를 했네요? 빼쪽하게 아니면 이렇게 평지붕으로 설계했네요? 이렇게 설계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겠죠? 맞죠?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적설하중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붕을 가파르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형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지상적 4번 해놨죠? 실제 조사 연구에서 수직 최신적설기 비밀 눈의 평균 중의 고래에서 산정할 수 있는 특히 특정 지역,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은요 실제 조사하라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하시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래서 해주고 5번 보시면 지상적설 하중의 기본값의 제형기관이죠? 그래서 여기는 꼭 공부해야 될 것이 이 제형기관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또 답이 됐죠? 자, 기후에 관련된 제형기관은 100년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눈 안 온다 그래서 적설 하중 제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형기관은 기본 100년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적설 기록까지 우리가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지상적설 하중은 최소 지상에 내리는 적설 하중 이것은 우리가 0.5kN per 제곱미터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최소값이다 그래서 50kN죠 눈에 50kN 정도 오는 걸로 기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5kN per 제곱미터 이것을 최소 지상적설 하중으로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6번 나오죠 설계용 지붕적설 하중은 그러면 지붕적설 하중을 계산할 때 바로 이거죠 최소 지상, 그래서 이제 지상적설 하중의 기본값을 기준 그럼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지역마다 우리가 지상적설 하중이 약간 다르겠죠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 있죠 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상적설 하중의 기본값은 지역마다 달라진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이 지상적설 하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관령이나 이런 데는 커요 이 지상적설 하중이 그래서 기본값에다가 많은 개수를 곱해서 구하는 이 개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중료도 개수, 지붕형상 개수 많이 나오죠 이런 거에다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7번에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덕치는 경우는 눈의 하중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이런 데는 발코니가 샤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치 좋은데 콘도나 이런 데 가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콘도나 리조트 이런 데는 발코니가 없잖아요 발코니 샤시가 안 쳐져 있잖아요 발코니가 강원도 리조트에 갔습니다 그러면 발코니 샤시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고려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사지에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를 했어요 이 경사지에 건물을 건축물을 갖다 이렇게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눈이 여기에 쌓일 수가 있겠죠 눈이 이렇게 쌓일 수가 적재돼 가지고 작용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벽면에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눈에 의해서 이 벽면의 영향을 작용을 할 때는 이 벽면에서도 보통 우리가 지붕이 눈이 쌓이는데 이런 경우는 눈이 여기에 적재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벽면의 영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까지 우리가 알아 두시고 그리고 거기 17배의 장기하중에 대해서 참고해 놨죠 보통 수직하중은 장기하중으로 그러면 사실 이거죠 얘도 장기하중이 될 수 있죠 다설지 그러면 적설하중은 수직하중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설계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저거의 건물이 더 큽니다 보통 철골조는 적은 단별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재의 단면을 줄여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자기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보통 철골조 건물보다 단면이 커야 됩니다 부재의 단면이 크다 보니까 하중이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장기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4번에 장기하중은 다설지역에서는 적설하중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지진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죠 지진하중 특히 지진하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것을 지진하중 또는 지진력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하중이죠 핵력으로 봐줍니다 수평력 그래서 얘는 핵력 수평하중으로 설계가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핵력 수평력으로 설계가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에 지진역 지진역 또는 적행하중 그래서 지진하중이라고 해도 되고 지진역 또는 지진하중 이렇게 칭해도 됩니다 지진하중은 지진하중은 고정하중과 하라중이 합이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라이브로드, 적지하중이 하라중의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건물의 진량이죠 이것이 건축물의 장기하중이잖아요 건물의 진량이잖아요 진량에다가 수평진도, 지방가속도를 곱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같은 뼈대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역은 커져요 지진하중은 그래서 최대한 건물의 무게를 줄여서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잘 움직였죠 그때는 하중이 많이 생각 안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몸무게가 증가되는 분들은 지진역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아파집니다 그래서 쉽게 진량이 많이 나가면 지진역은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물의 쓸모없는 무게는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해놨는데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필로티 구조죠 필로티라는 것은 이게 필로티입니까 1층 부분을 갖다가 주차나 사람 통행 이런 걸 목적으로 벽을 치지 않고 공간을 둔 거죠 그래서 1층 부분을 기둥이나 세워놔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거나 주차용으로 쓰거나 이런 것이 필로티죠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그만큼 튼튼하게 설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티는 약하기 때문에 일반 지진 내진상 분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그만큼 필로티 구조를 튼튼하게 잘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분리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라고 해서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지진 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개수가 컬적으로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반응 수정 개수하고 지진 하중의 관계 지진 하중 지진 역하고 반응 수정 개수 반응 수정 개수는 구조물의 연성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응 수정 개수를 우리가 정해놨어요 그러면 반응 수정 개수가 작으면 우리가 지진 하중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응 수정 개수가 크게 되면 지진 하중은 감소돼요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래서 이제 반응 수정 개수는 건축물의 구조물의 연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반응 수정 개수를 매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변신 가세 골조 가세는 우리가 특히 이제 철골 가세들은 연성이 좋죠 그래서 이 치수가 6에서 한 8 정도 돼요 그런데 철공 콘크리트 특수 전단벽은 한 5 정도 돼요 그런데 조적 벽돌 같은 이 조적 전단벽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1.5밖에 안 돼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적조가 약한 겁니다 지진에 그래서 이 반응 수정 개수하고 지진 하중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많이 언급됐죠 그래서 이거 초창기 언급되고 최근에는 이거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내진을 다루는 기술이 있죠 이거는 뭐 10회 때 응급을 했던 거예요 10회 때 10회 부분에 시험에 응급을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 응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내진을 다루는 기술은 내진, 재진, 면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내진은 구조물의 지진력 구조물이 지진력의 지진 하중이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강성은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강성 확보 쉽게 칠근 콘크리트 같이 변형 없는 게 좀 이런 건물을 지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진 개념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진 장치 또는 우리가 원래는 동조질량 감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장치 동조질량 감색이라고 재진 장치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이거예요 자, 건축물의 상부에다 무게출 형태의 형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얘가 반대로 흔들리면서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서 창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재진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층 건물과 대형 건물은 상부에 이 재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무게출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층에는 층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재진은 그러면 그것만 재진 장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형 컴퓨터인 슈퍼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제어 장치나 이런 개척기 이런 걸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축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재진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내진하고 재진 개념을 살짝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진은 이겁니다 구조물하고 지반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반의 진동이 건축 구조물의 진동으로 연결이 안 돼도 따로 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봤을 때 하반신하고 상반신하고 따로 노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진 개념은 이 방진 우리가 이제 재료를 사용해서 지반의 진동하고 건물의 진동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진 공문 아니면 방진 장치를 설치해서 진동을 제하는 이런 부분이 면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놔죠 내진 설계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거기에서는 2번, 3번 개념 이런 부분 4번은 다루었어요 10회 시험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그 5번 기둥 파괴보다 보파괴를 유도해야 된다 자, 또는 전담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한다 해놨죠 자, 기둥이 파괴되면 전담 파괴요 이렇게 되면 탁 붕괴되면 전담 파괴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을 때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1층 부분이 취약해서 전담 파괴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파괴는 부분 파괴 휘어지면서 파괴되면 서서히 파괴된다 힘 파괴는 서서히 파괴되는 거고 전담 파괴는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둥 파괴보다는 보파괴를 유도하고 자, 이제 전담 파괴보다는 힘 파괴가 유도하도록 그럼 기둥이 파괴되는 것은 전담 파괴예요 그리고 보파괴는 서서히 힘 파괴가 발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건축물이 왔을 때 누군가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보호가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6번에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진동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진동 주기가 있고 건물도 진동 주기인데 그런데 작은 건물일 땐 진동 주기가 짧아요 그런데 이 고층에 대해 건물이 길어지면 고유 진동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모르시면 이거죠 깽가리하고 징하고 기억하면 돼 우리 깽가리 지는 거 징 있죠? 큰 거 그리고 진동 주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깽가리는 진동 주기가 짧죠 그런데 징은 진동 주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증가하면 지진, 하중,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덜 떨리는 거예요 진동 주기가 기니까 따로 놉니다 그러면 지진의 진동 주기하고 건물의 진동 주기 그러면 지진의 진동 주기 그 주기보다 건물의 진동 주기가 짧으면 처음부터 다 파괴돼요 지진이 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지진에서 진동 주기가 길어요 그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해두실 것이 여러분들이 프린트물로 나가죠 추가 내용에서 내진 설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프린트음을 참조하시죠 그래서 내진 설계 구조 시스템 해놨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건물 골조 방식 해놨어요 건물 골조 방식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건물 골조 방식 1번 해놨죠 그래서 이제 건물 골조 방식이라는 것은 골조 방식은 지금 현재 수직하중은 입체 골조가 재앙을 한다는 겁니다 수직하중은 수직하중은 입체 골조 그러면 쉽게 입체 골조가 현재 뼈대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 기둥 그리고 보이종 슬랩 이런 입체 골조가 이제 분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지진하중이 행력 아닙니까 지진하중은 전단벽 전단벽이나 이 가세 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물 골조 방식 이렇게 칭니다 우리나라에 자 우리 보통 고층 건물들의 빌딩들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봐두실 것이 그래서 이제 보통 전단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코아 부분 있죠 설비를 집중해 놓은 그래서 저겁니다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있죠 그다가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을 설치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내력벽 방식 해놨죠 뭐 내력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단벽이라고도 칭합니다 내력벽 또는 전단벽 전단벽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단벽 그래서 내력벽 방식 또는 또는 전단벽 방식 자 그래서 이 내력벽 방식은 수직 하중과 핵력 지진을 갖다가 전단벽이 분담하는 거죠 전단벽 그러면 전단벽이란 것은 수평 하중 지진과 같은 핵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전단벽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모멘트 골조 방식 해놨죠 모멘트 골조 방식 자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과 핵력을 보아 기둥으로 된 라멘 골조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라멘이란 것을 철근 콘크리트 기둥 포로 구성된 구조로 라멘 구조라 해요 그래서 모멘트 골조 방식은 그래서 옛날에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친 거예요 뭐 5층이나 뭐 한 7층 전후의 건축물에서 뭐 3층짜리도 친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기둥하고 바닥판만 친 거예요 그러면 계단 쪽에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이 설계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모멘트 골조 방식이네 그래서 라멘 골조가 분담하는 것이 모멘트 골조 방식이에요 근데 사업을 해보면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은 자 이거 행력 수평력 지진행력이죠 저항력을 첨가시키죠 부재의 접합부 있죠 기둥보호 이런 접합부 여기에 연성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연성 자 그래서 뚝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연성을 첨가하는 것은 연성은 무엇이 연성입니까 어떤 힘이 늘어지면 약간 늘어나는 성질이 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감절 같은 게 약간 늘어나죠 잡아당기만 하죠 여기 딱딱해 뚝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평에서 딱 부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연성이 있죠 그래서 약간 늘어난 성질이 정가시키는 것이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중 골조 방식 그럼 이중 골조 방식은 자 지진력이 행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중 골조 방식은 주의하십시오 이 이중 골조 방식의 경우는 골조 방식은 정확히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중 골조 방식은 그래서 지진력 25% 이상을 지진력이 왔을 때 25% 이상이 되겠죠 이상을 누가 분담을 한다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하는 거예요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을 하고 기타를 갖다가 전담벽이나 가세골조하고 분담 그래서 나머지를 갖다가 이것이 25% 이상이니까 나중에 자 나머지 지진력이 있죠 나머지 지진력에 75% 미만이 되겠죠 이상이 되니까 이 미만을 전담벽 전담벽이나 가세골조가 분담하는 거죠 전담벽이나 이런 가세골조가 분담을 하는 것이 이중 골조 방식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에 해놨죠 전담벽 골조 상호 구조 시스템 뭐 작용 시스템 해야 되고 뭐 구조 시스템 해야 되고 이거는 전담벽하고 골조가 상호작용을 고려한 거예요 상호작용 이거는 상호가 들어가야 돼 전담벽 우리가 골조 구조 시스템은 전담벽하고 골조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고려해서 강성에 비례해서 강성에 비례해서 지진력에 제한하는 겁니다 강성 강성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에 제한해서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했죠 그 비례해서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전담벽 골조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5번에 풍화중이 나와요 풍화중 바람이죠 풍화중 풍화중은 단기화중에 속합니다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양이 풍화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 풍화중은 우리가 2번에 보면 당연히 핵력이죠 그래서 이제 핵력으로 우리가 설계를 수평력으로 수평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풍화중도 핵력 수평하중으로 설계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당연히 건물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죠 그래서 낮은 경우가 높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올 때 우산 높게 들면 안 좋은 거죠 특히 우산 큰 것들로 가면 바람이 많이 받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풍화중은 주골조 설계용 수평 풍화중이 우리 사람으로 주 뼈대가 받죠 그리고 지붕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특히 이거죠 머리가 우리가 짧게 스포츠 머리 했을 때 하고 고전에 보시면 대하드람에 왕비들이 한 머리 틀어지겠죠 지붕 풍화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외장제 옷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그죠 비가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냥 뭡니까 쫙 달라붙는 쫄바지 입은 사람하고 그죠 큰 치마를 입었어요 롱치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외장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풍화중은 각각 설계 풍화 배달 유효수합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실 것이 이겁니다 풍화중은 다 곱하는 겁니다 곱해서 산정합니다 합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곱해서 산정한다 그렇게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풍화중은 다 비례 관계에요 자 비례 관계만 있는 거에요 비례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반비례 관계 없는 거에요 분모에 오는 게 없습니다 반비례 관계 나오면 이건 틀려요 풍화중은 나누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시 무엇을 개선하든 다 곱해서 개선하는 거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개념이 없다 합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다 곱하는 게 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구조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구조 기준 다 갖다 공부하면 막 머리털 다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곱해서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 관계 밖에 없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놓이시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는 곱한다 밖에 안 나옵니다 합한다도 없고요 그리고 나눈다도 없습니다 각 뺀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번 먼저 보겠습니다 풍화 중에 설계 속도 그래서 공기 밀도에도 비례하고 근데 설계 풍속은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항상 속도는 제곱이잖아 뭐든지 맞죠? 속도는 제곱입니다 제곱에 비례하면 되는 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통상적인 건물에서 지붕의 평균높이를 기준높이로 해요 최고 높이가 기준높이가 되면 안 되고 평균이에요 평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 하나를 빠딱 세워놨다고 해서 최고 높이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평균높이를 기준높이로 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속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하시면 됩니다 풍화 중 그래서 평균높이가 기준높이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풍화 중도 기후죠 그래서 재형기간은 100년을 기준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기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 구조 분류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